한국 분 계세요? 조용히 좀 하자 여기 아싸리 여러분 여기서 떨어진 다음에 여기 떨어진 다음에 여러분 차 타고 밀벼러 갈게요 2차는 이제 제껍니다 밀벼에서 로또 한번 터뜨리자 영상을 보기 전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고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기시면 분산과 딥카를 영상 당태국께 나눠됩니다 구독 좋아요 200만 가자 포칭키로 가려서 질러서 가는건 되게 안좋은겁니다 여러분은 바리케이트가 되게 많아서 되게 안좋아요 돌아서 가시는거 추천드리는데 여기로 가는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X댄네 고와이네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죠? 내 말 뜻은 그냥 걸어가는게 낫다고 아이씨 X댄네 이거 아이씨 아니 열중으로 떨어졌지 내가 어떻게 알았냐 아이씨 말렸네 게임 벌써 아 함정카드였네요 진짜로 그렇죠 파밍 좀 하고 갈게요 일단은 보구 위치 보고 갈게요 갑시다 보구 위치 보고 떨어지는거 뭐할게요 일단 포칭키 한두명은 있어요 일단 따라가 따라가볼게 먹을만하겠네 갑니다 자 파밍하러 갈게요 어? 어? 독분싸네 아아 독분싸 독분싸 하지만 죽을 수 없다 이새끼야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이새끼야 자 보급졌나봐 아직 안 떨궜어요 오면서 아직 안 떨궜다는거는 바닷쪽이라는건데 드리바내면 컨셉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박는거 되게 좋아해요 밀벨 지금 하면 사람 한두명은 아이씨 아이씨 아 중지손가락 버키손가락 그러니까 이게 W누르는게 거의 여러분들 버키손가락 누르잖아요 존나 아파 거짓말치고 이제는 골 그 골문 사야되겠어요 진짜 손이 너무 아파서 아 따진새도 힘들고 오케이 차가 만약에 왔다면 여기에 몇대가 받쳐있을텐데 안 왔을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리파밍 가능 자 올라가자 황구의 꿈 안왔어 안왔어 이네뚜껑 찰네뚜껑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왔다는 전제하에 여러분 그냥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불편하지 마세요 불편한 새끼들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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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얍 얍 안왔죠 밀베 아무도 안왔죠 오 예스 자 일단 800 와 스컹스까지 뒤졌다 너희들 진짜 근접샵관에다가 원거리 스컹스 오케이 완벽하죠 지금 템 밀베 한두명은 올거라 분명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밍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일단 봐봐 이런데 지금 머니 안열려있단 말이야 지금 거의 파밍 안됐단 소리고 옥상 보면은 이걸로 템으로 안보이는구나 일단 대형량 키도록 아 이런판이네 사실상 이런판을 내가 많이 노리긴 하죠 브링크 자 프리파밍할게요 여기 아무도 안 진짜 밀베에 아무도 안왔었네 프리파밍할 때 있죠 봐봐 솔직히 개꿀띠 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프리파밍할 때는 여러분들 옥상만 파밍하는게 좋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1 2 3 여기 파밍할 때 여러분들 방문 열때마다 에포키를 여러분들 한 30번 정도 열어대거든요 손가락 존나 아파 동의할거에요 어 보기야 2층만 파밍하겠습니다 에프 누르기 존나 귀찮아요 어 숙한데? 삼뚝 없었어요 삼뚝 없었어요 옥상 갔다가 카센터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딱 노려주고 이제 바다에서 카이군메탈의 깔끔한 마무리 포투각 오케이 잠깐만요 레드오스 하나만 듣기가 솔직히 힘든데 오케이 아무도 안왔죠 스카층 자 스카층입니다 여러분들 앰프 먹으려고 강요하지만 한군데 또 옥상 남아있죠 일리츠 파밍은 솔직히 너무 좀 기다려주잖아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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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줌부터 오케이 야 어그만 먹어주면 솔직히 깔끔하겠는데요 드링크랑 진통제 이거 스폰 안들어오나 펩시라든지 코카콜라 같은거에서 효과 X 될거 같은데 이거 자 했습니다 두개 빨아주고 일단 옷 다 파밍했는데 자기장이 아직 남아있기때문에 저 집같은데 한군데 들어갔다 갈게요 아이 지금 여기서 파밍할건 솔직히 다했죠 여러분들 여기 수식달잼이랑 손수만 먹어주면 수파밍이에요 지금 스카층에서 팔절들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오점탄 오젓돈 너무 많은거 아니야 이거 야 시 널렸네 널렸어 밀베에 나 혼자있던 판은 처음인거 같습니다 지금 존나 개꿀빠네 시 슬슬 떠나죠 보급으로 이제 충당해야 될거 같습니다 야 이 순수 믿든새끼들아 똥 저런새끼들 배그 들어오서 또 악착산 펴자마자 사이가 맞고 돼지른새끼들 아 저렇게 운수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봐 그렇게 운수할바 지금 오이불사 오담동수부터 맞히시마 서울대가 고담치 이거 다리에서 간보는게 맞아요 지금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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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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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존바 존나 까면 돼 그냥 여기가 이쪽 다리보다 이쪽이 훨씬 좋아요 포즈전상으로 봤을때 걸리기만 해 떨어지지마요 야 이 새끼야 떨어지지마요 보단 참치마요지 시 드립 사방했네 미쳤네 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고 싶었어 언젠가 이런 드립 나오면 근데 드디어 걸리네요 아 다 못내 일단 내려갈게 철수하겠습니다 빨리 이제 가서 차를 잡아놓을게요 이거 바닷가로가서 배에서 배를 이거 뭐야 벙커 삼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았어 한번만 힘내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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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좋았습니다 저는 바다로 나갈게요 자 봐봐 지금 붕대에다가 드링크 둘둘이죠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은 오우 잠깐만 잠깐만 존댈뻔했네 이씨 이거 약간 내가 봤을 때는 보급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게임 비디오 게임에 집중해야지 형 남겜이야 임마 너 몰랐지 어? 바닷가 아니야? 바닷가야? 아 보급이 수발 두개야 야 바닷가 바닷가 먹을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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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을만해 배타고 빠지면 돼 배타고 됐어 됐어 광고 치고 아 싫어 배죽 제발 갤리슛 어그같은구나 어그 갤리슛 좋아요 팔벨 필요없고 M24 M24 끼고요 팔벨 끼고 자 나머지는 땅에다 버려버리고 7점탄 죽고 수직달잡이 좋아요 이 정도면 됐다 됐어 갤리슛 이거 배랑 보급 이용해서 최대한 버거 세우고 전략적으로 이동합니다 저 언덕 위에 있는 것도 먹고 싶은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저 위에 한 명 있어 바로 앞에 보이는 나무 세그루 중에 두 번째 거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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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임 나와야 돼 원래 지금부터 보여줄 형의 스킬이 이 새끼야 어? 이건 임마 새끼야 거의 미국의 임마 웨스트 포인트다 임마 옥타곤이라네요 펜타곤가야 임마 배울 수 있는 그런 스킬이야 이 새끼야 말 잘못한 겁니다 옥타곤은 클럽이에요 밑 뛰었네 이씨 아마 배로 끌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이 1cm 뛰는데 여기서 방종각이 아주 깔끔하게 잡힌다 간다 총 전단 날로웠을 때 여기서부터 집중 집중 자기랑 왼쪽을 등지고 엎드려 이씨 저 에어드랍이랑 저 나무 사이에 내가 보면 한 새끼 분명히 있어 내가 봤을 땐 그래 좋았어 한 새끼 걸려봐 쏘면 내가 위치원 발각되고 돼져요 내가 보기 이 옆쪽에 한 명 있어 일단은 꼼기 존나 쏘는 새끼 저기 한 명 있죠? 야아 유단시타네 깜놀에 쪄 이 새끼 이거 구상 못발고 이 새끼 정신 못차리다가 코와이네 이게 왜 씨바 뭐냐 이거 와 와 씨 와 씨 와 씨 간호가 우수급이었네 와 뭐가 좀 알차고 뭐 내용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배그를 필요없이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채우는 새끼는 나밖에 없다 진짜 아기상과 큐님 감사합니다 üst2 스포츠 스포츠 아멘